원두커피 아니고요. 히린코스 아메리카노 마스크팩입니다. 아메리카노를 하루 한 잔 마셔도 얼굴에 묻힌다? 이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아라비카 커피출출 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에도 좋고 보습에도 좋고 특히 수분 강화에도 좋다고 해요. 자 슬쩍 보니까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. 짠 이렇게 쭉 마시는 게 아니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세요. 보시면은 피부가 살짝 갈배처럼 보이죠? 이게 커피색으로 보이잖아요. 이게 색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커피출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. 음! 향이 너무 좋다.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아메리카노 마스크팩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참 향긋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아! 이게 은키봐. 커피 추출물에 그 수분감이 가득 가득 그리고 피부 속으로 듬뿍 듬뿍 전달되는 피즈니스코스 아메리카노 마스크팩이었습니다. 이때까지는 진출물에 긁어들어 놓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